메리 크리스마스! 저는 이런 추석 그리고 설날 이런 크리스마스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. 왜 좋아하시죠? 저는 그냥 그런 날을 좋아해요. 그냥 뭔가 약간 이벤트가 있으니까. 그런 날을 되게 좋아해요. 크리스마스 계획. 올해는 뭐 그냥 집에 있어야죠. 예전에는 이제 그 크리스마스 캐롤이 이제 밖으로도 좀 퍼지고 매장에 계신 분들께서도 산타모자라도 좀 쓰시고 이러셨었는데. 그래서 저는 마라이어 캐롤이 눈에 목소리가 울려 퍼져야 되는데. 네. 아 좀 아쉽습니다. 아니 우리 그 저희한테 어떤 분이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내셨다고 그러던데? 영상 편지예요. 아 영상 편지예요? 누가 우리 크리스마스 트리도 있네. 어? 진짜요? 마라이어 캐릭! 에이 설마? 에? 진짜? 마라이어 캐릭을 우리한테 보냈다고? 하이 차규님. 진짜 그런 거야? 뭐라요 캐리 누나가? 어떻게 해? 하이차기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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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요 캐리 누나가 하이차기넴 난리 났는데 난리 났어 뭐라요 캐리 누나 정통파 이거 정통파 너무 좋죠 정원아 이렇게 위로 좀 다 썼다 다 썼어 아 좋아요 야 그래도 크리스마스 분위기는 안다 진짜 자 우리도 캐리 누나한테 답장 떼자 언젠가 한번 꼭 한번 뵈어 누나 누나 누나도 우리하고 한번 나와가지고 토크 한번 해 한 시간이면 끝나 누나 한 시간이면 끝나 누나 캐리 누나 유퀸스 스텝 바 스텝 아니 근데 네 유퀸스로 지금 메시지가 하나 왔대요 메시지요? 굉장히 한번 볼까요? 클리어? 어 클리어? 어? 헬로우 자키님 헬로우 자키님 헬로우 자키님 스타릿 조한슨 아니 스타릿 조한슨 스타릿 조한슨 스타릿 조한슨 아몬 아 플로렌스 피우 아 플로렌스 피우 유 퀴즈? 유 퀴즈? 유 퀴즈? 유 퀴즈? 유 퀴즈? 와... 아니 근데... 아니... 이 두 분께서... 아니 우리 그 예전에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마라이어 케리... 케리 누나가 하이, 쟈기님 이후에... 마라이어 케리! 에이, 설마? 진짜? 마라이어 케리가 우리한테 보냈다고? 하이, 쟈기님! 마라이어 케리! 하이, 쟈기님! 마라이어 케리! 저 순간 엄청 놀랐는데? 나도 놀랐네! 우리 스칼렛 유한슨 그리고 우리 플로렌스 퓨 두 분 다시 한 번 진심으로... 땡큐 소 마치! 땡큐 소 마치! 땡큐! 프리츠 웰컴 투 코리아! 언젠가 오시게 되면 꼭 한번 유 퀴즈에서 만나게 될 그날을 한번 기다려봅니다. 제가 또 마블 시리즈 꽤 좋아합니다. 제 정주행 쭉 했잖아요. 아, 알고 있죠. 블랙 비디오가 또 기가 막히다고 합니다. 아... 확실해요? 네, 그렇지 않을까요? 네, 그렇지 않을까요? 네, 그렇지. 바다다! 고마워요! or shall I just stay duck and cover? My plan was to drive us away. Gloria, your plan sucks.